양상국 씨, 택배 왔습니다. 사인 좀 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뭐예요, 이게? 택배비요. 선불로 냈어요. 이렇게 되는 건가? 와우, 신선해! 돈을 얼마나 꾼 거야? 오늘 좀 따야 되는데, 진짜. 만원치만 딱 해야 되겠다. 나 진짜 미치겠네. 켜졌다! 자, 42인원 손님! 가운데 푹! 선바! 재판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되는 건가? 와우, 신선해! 안녕하세요. 구리의술도끼비의 20년 동안 거리 공연을 한 김지호입니다. 노래 들려드릴게요. 내가 사랑하는 동안에 달려. 또 하나의..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. 바람부는 벌판에서... 아, 노래도 참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아,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..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되는 건가? 와우, 신선해! 아우, 선생님. 임배 어머니. 네. 임배 이 성적으로 대학교 못 가요.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대학교 갑니다. 전화 미지세요. 그럼요. 이 선생! 아이고, 교장 선생님. 무슨 일이야? 아니, 교장 선생님. 3학년 2반에 저희 임배 대학 좀 가게 도와주십시오. 아니... 아니, 어머니. 이런 거 많은 사람들한테 주면 어떡해요. 이런 거 안 받아요. 에이, 넣어놓으십시오.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. 아, 어머니 이거 가져가세요. 에이, 넣어두세요! 이렇게 되는 건가? 와우, 신선해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여러분. 마음껏 웃으셨나요? 그렇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. 웃음이 따뜻한 여러분은 복수호클럽의 진정한 주인공입니다. 가슴에 단 한 번 그댈 다시 안고 싶어서 두 팔을 벌려 서 있죠 사랑해요, 사랑해요 아직도 그대를 불러보고 싶지만 난 목이 메어서 들을 사람 없어서 입술 꽃게 물고 다시 삼켜내죠 돌아와요 이렇게 한 번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